어? 생각보다 엄청 부들부들한데? 가지구이 자, 아빠 망결입니다. 오늘은 가지우리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가지 하면 한식에서는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볶거나 찌거나 아니면 중식에서는 튀기거나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오븐에서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지우리를 준비했습니다. 마늘기도 쉽고요.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신박한 가지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가지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죠? 먼저 반으로 갈라주세요. 반드시 꼭지부터 가르시고요. 이래야지 디테일이 살거든요. 나머지도 반으로 싹도 펼쳐보면 딱 이렇습니다. 뭐 별거 없죠? 자, 이제 뭘 할 거냐? 가지 속살을 파낼 거예요. 집에 있는 아무 스푼이나 하나 잡고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소리 들리시죠? 조금만 힘을 주면 쑥쑥 들어갑니다. 그럼 그 자리를 따라서 숟가락으로 쓱 한바퀴 돌려주면 속살이 딱! 지저분한 것들은 살살살 긁어내시고요. 통나무 배처럼 보인다면 다 된 겁니다. 자, 원모타임. 자국 따라서 쓱! 한바퀴 돌리면 쏙! 긁어만 주면 이것도 완성! 쉽죠? 너무 욕심내시면 구멍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트레이에 옮겨 담고 양념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 후추로 밑간 살짝 하시고요. 이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여기다 갈릭 파우더. 한 1티스푼 정도? 톡톡톡! 이건 훈제 파프리카입니다. 역시나 톡톡톡! 비슷하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붓 끝으로 야무지게 묻힌 다음에 속살에 발라줍니다. 대충대충. 빈자리만 없도록 이래야 가지가 더 맛있어지거든요. 어때요? 빈틈없이 다 발렸죠? 이렇게만 하시면 가지 손질은 다 됐습니다. 이제 속을 채울 재료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파낸 가지 속입니다. 그냥 얇게 채썰고요. 가지런히 모아서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작은 사이즈로. 전부 다 쓰지 마시고 한 두덩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볼에 담아둘게요. 이번에는 토마토 꼭지부터 따고요. 반 갈라주시고 딱딱한 꼭지 부분만 도려내겠습니다. 대충 얇게 썰어주시고요. 채썰은 다음에 다져주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썰면 잘 안 들어가니까 가지랑 비슷한 사이즈로 해주시고요. 토마토는 하나만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즈. 호불호가 없는 그라나파다노 치즈입니다. 특히 제 와이프가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왕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치즈로 골라주시고요. 치즈가는 강판의 날이 꽤나 날카롭습니다. 가급적 장갑을 꼭 끼시고요. 양은 30g 정도면 충분하지만 저도 치즈에 환장하는 사람이라 전부 갈아주겠습니다. 자고로 치즈는 아끼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와, 너무 많다. 여러분은 30g만 하세요. 조금만 덜어내고요. 나머지는 다 넣어줄게요. 여기다 작은 양파 반개 다져서 넣고요. 이탈리안 파슬리도 썰어서 넣어줍니다. 쬐끔은 남겨두세요. 다진 마늘도 반큰술. 돼지고기 다짐죽은 50g. 근데 미리 구워서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훈제 파프리카는 2분의 1티스푼 정도. 마요네즈는 2큰술. 남은 치즈 조금 더 넣고요. 이제 손으로 설렁설렁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아, 밑간. 소금 모추로 밑간하는 걸 깜빡했네요. 다시 골고루 잘 버무려주시면 속재료 준비도 끝입니다. 자, 이제 가지 속을 한번 채워볼게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지 속을 다 파냈네? 응. 숙제하다가 왔더니 여기 근육이 쑤신다. 그래, 스푼 하나 줄게요. 자,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평평하게 하는데 이거하고 높이가 조금 낮아야 돼. 오케이? 해봐요. 나 참고로 손 씻고 있어. 응, 그렇지. 오케이, 그 정도면 되겠다. 자, 여기 또 넣어주세요. 다 끝난 거야? 여기 끝이냐? 그럼 재미가 없지. 계란을 톡 깨누거야. 혹시 거기 더 올려? 그렇지. 아, 계란이 들러가려고 이렇게 말했구나. 으응! 이렇게 되면 이제 계란이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른자 터트려야 돼? 아니, 터트리면 안 돼. 자, 됐지? 이런 식으로 계란을 내게 하면 돼. 자, 여기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야. 이것만 익으면 멋이 없잖아. 토마토 여기도 들어갔는데 위에 몇 개만 사왔어 얹어줘 자 그런 다음에 파슬리아 이탈리안 파슬리 한 두 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치즈 치즈가 아주 조금만 안에 치즈가 많이 들어갔거든 위에만 치즈 살짝 빈자리에다가 됐어? 이렇게 하면 된겁니다 나 치즈 조금 먹어 그럼 먹어도 되지 나 치즈 좋아야지 여기다가 먼저 올리고 이러면서 또 하나 먹어줄게 아빠 역시 토마토는 맛있어 맛있어 아주 예쁘게 잘 채웠습니다 이제 오븐용 팬에 유산지 하나 깔고요 그 위로 조심스럽게 속을 가득 채운 가지를 놓아주세요 아 근데 비주얼이 정말 아트네요 아트 그럼 오븐에 넣고 180도에서 딱 40분만 구워주겠습니다 짜자잔 오븐에 구운 가지요리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통째로 들고 먹고 싶지만 플레이팅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훈제 파프리카 톡톡톡톡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뿌립니다 그 위로 잘 구운 가지를 올려줄게요 하나만 올리면 섭섭하니까 하나 더 거기다 남겨둔 파슬리까지 더하면 깜짝 놀랄 피자맛에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건강한 가지요리 완성입니다 아빠 아빠 자 요리가 다 됐고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주얼 장난 아니지 응 한마디로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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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맛을 한번 봐야죠 아빠 잘라볼게요 계란을 잘라놓는게 중요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부들부들한데 와 이거 봐 와 완전 노른자 자 이제 리안이 먹기 좋게 일단 썰어볼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리안이 접시에다가 덜어 줄게요 자 이제 맛을 한번 보세요 넵 과자하고 한입에 넣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어떤 맛이야? 약간 빵이 아니고 가지피자 가지피자 느낌? 안에 재료들이 다 느껴져? 응 뭐 뭐 들어가는 것 같아 토마토 파슬리 치즈 계란 가지 응 당근 땡 양파 그리고 혹시 고기 씹혀? 응 아니 안에 다진 육 조금 들어갔거든 약간 매 매콤하고 안쌍한 맛도 있어 어 훈제 파프리카 들어갔거든 파프리카는 별로 안 맵잖아 훈제에서 가루낸거 아빠 만유이 아빠도 한번 먹어볼까 약간 피자같은 맛이라고 그랬지 야채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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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완전 짱이지 음 진짜 리얼이 말대로 피자맛이야 근데 되게 오일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건강한 피자 응 건강한 피자맛이야 맛있다 응 접시까지 싹싹 혼자 바쁘니까 안 맵지 응 근데 적당히 약간 칼칼한 느낌 들지 응 이거는 밀가루 같은 게 없어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짱이겠다 엄마도 좀 줘볼까 후다 주고 오세요 응 엄마 맛이 어떻습니까 스페인 요리야 스페인 요리야 약간 야채피자 맛이 나고요 가지가 되게 부드럽지 않은데 계란이 부드러워요 계란히 먹게 해도 너무 괜찮지 응 아빠는 다 너무너무 괜찮아 기름지지 않고 일단 되게 좋은 재료들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으면서도 맛있는데 몸에 좋은 느낌이 팍팍 나 약간 몸에 좋은 피자 응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하몽이나 잠봉 같은 거 싹 그냥 곁들여가지고 그게 뭐야 잠봉이 뭐야 잠봉? 돼지고기로 만든 일종의 햄이야 이거 잠봉베르 있잖아 바게티에 찌지 발라가지고 버터 아 버터 발라가지고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치안껏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이어트 메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지? 응 너무 맛있으니까 간편하게 이렇게 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스페인식 가지오리 이름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교복이 랄에다가 써드리긴 할게요 근데 요거 말고도 약간 변형된 레시피들이 외국 유튜버들 보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근데 너무 상큼 샐러드 같은 느낌인데 피자 같은 맛있게 건강한 가지오리 아유 참 이거 생각보다 너무 상큼하고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